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신규후보지 8곳을 선정했는데요. 어디가 지정이 됐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8월 26일에 공공재개발 신규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이 2차 후보지인데요. 1차 후보지는 작년 1월달과 3월달에 두 번에 나누어서 지정을 했었죠. 총 24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곳까지 더한다면 총 32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8곳이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면 서울 도심 내에 약 1만호 정도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단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가 될 때입니다. 하지만 이 공공재개발이 과연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될 것인가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반대하는 주민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서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8곳 어디가 지정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죠.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입니다. 이제 여기는 아현일구역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영화 기생충에서 돼지슈퍼가 있던 곳이고요. 이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약 3,115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2,322세대 정도 세 번째는 종로구 연건동 305번지 일대 447세대 중남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 1,022세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915세대 양천구 신월 5동 77번지 일대 775세대 구로구 구로동 252번지 일대는 287세대 마지막 금천구 시흥사동 4번지 일대에서는 약 1,509세대 이렇게 해서 총 1만 원 정도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중요한 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신규후보지로 제정된 8곳 말고 도봉구 창 3동 그리고 서대문구 홍재동 이 두 곳은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 결정이 났는데 아마 여기는 다시 논의해서 신규후보지로 제정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없던 걸로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두 3구역도 사실은 1차 후보지에서 탈락이 되고 2차 후보지에서 지정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정이 안 됐죠. 그래서 이 도봉구 창 3동과 홍재동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관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이번에 2차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들은 이 관리 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파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관리 산정 기준일은 공무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할 계획입니다. 관리 산정 기준일이니까 이제 그 관리 산정 기준일자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나 신축 그러니까 다가구를 다세도로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집을 지어서 쉽게 말하면 조합원을 늘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개투자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걸 또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번 후보지는 선정일 다음 날 8월 26일 날 고시 및 열람 공고할 계획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실제 효력은 5일 후에 발생이 되니까 8월 3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고역의 경우에도 향후에 다시 또 재개발 공부를 통해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됐을 때 그때 또 이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2022년 1월 28일을 이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산정 기준일로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다음 날 고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의처가 나와있네요. LH 도시정비계획처, SH 공공재정비처 이곳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지정된 8곳을 도면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들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가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지정이 됐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은 어디이고 권리산정 기준일자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일은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월 15일 날 선정이 됐던 8곳입니다. 흑석 2구역, 양평 13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강북 5구역까지 8곳이고요. 3월 29일 날 선정이 됐던 16곳입니다. 이제 여기는 상계 3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천호A1-1구역, 본동 금호23구역, 그리고 거여세마을구역, 신길1구역까지 총 16곳. 그러면 먼저 발표했던 8곳 더하면 24곳이 되는 거죠. 이곳들의 권리산정 기준일자는 2020년 9월 21일입니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권리산정 기준일자는 2020년 9월 21일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2차죠. 8곳 권리산정 기준일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자는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8월 19일 날 발표했던 이 5곳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기준을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글자 조금 작아서 안 보실 텐데 공공재개발 후보지 기존 8곳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지 발표가 1월 15일 날 있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고시일자는 1월 21일인 거죠. 왜냐하면 고시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제 1차에서 두 번째로 발표했던 16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정일자는 효력일자는 2022년 4월 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역시나 1년 기간인데 이게 16곳이 3월 29일 날 선정이 됐고 그 다음 날 3월 30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됐으니까 효력 발생일은 5일 후 정확히 4월 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정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8곳도 8월 26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했으니까 5일 후면 8월 3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1년 기간을 둘지 아니면 이게 최대 5년까지니까 그 기간은 다시 한번 공부문을 봐야겠지만 효력일은 8월 31일부터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과연 공공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관련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실 기사는 아시아경제 김민영 김혜민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신통기획근을 벗고 공공재개발 성공하려면 점점점의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중간을 보시면 공공재개발 초기 문제로 제작된 주민동의율 확보와 임대비율은 계산됐지만 임대비율 같은 경우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 50%를 20에서 50으로 조금 수정을 했죠. 이렇게 계산은 됐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 재개발 사업이 실현되려면 주민동의율을 66%까지 높여야 되는데 기존 조합원이 많거나 조합이 강성일 경우 의견을 조율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사업을 막기를 꺼려한다. 이렇게 건설사가 꺼려하면 당연히 사업은 지체가 될 것이고 사업이 지체되면 매몰비역, 그러니까 손해가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이 적어지겠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행이 좀 어렵다는 거죠. 이번에 선정된 마포구 아현동 일대, 아현1구역입니다. 여기도 과거에 재개발 사업이 엎어졌던 곳이죠. 이번에 선정된 곳뿐만 아니라 기존에 선정됐던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보면 역세권 지역에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지역에 있다는 건 상가가 형성돼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주, 거기다가 이제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월세 수익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굳이 재개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위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흑석 2구역, 금오 23구역, 거기다가 신길 1구역 등과 같은 곳들 비대위가 형성돼서 반대하는 거죠. 공공재개발을. 굳이 또 이런 상가나 다가구주택 주인이 아니시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역시 재개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동요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재개발은 이게 과연 잘 진행될 것인가 전문가 분들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아마 신통기획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전문가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토지에 대한 가격 부분을 낮춰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합원 동의가 쉽지 않다. 토지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집에 권리가액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의 부담금도 더 줄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동요율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잘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번 윤정부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을 보면 물론 예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정비사업 방향이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뀔 거거든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이번에 대책에서. 그래서 아마 여기도 나와있지만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선회 방향을 바꿨으니까 앞으로 이런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동력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8곳을 알아봤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비사업 방향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 사업 속도를 잘 체크하셔서 주택을 사고파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